TINTOP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네 여기는 지금 TINTOP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네 지금은 오후 12시고요. 제 첫 촬영 중입니다. 밝음과 어둠이 공존하는 TINTOP의 신비로움을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번 저희 TINTOP 앨범은 정말 다양한 곡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우리 멤버들의 자작곡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들으시다 보면 정말 팬분들을 위한 가사들과 아마 마음이 정말 전해질 것 같아서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저희 타이틀곡은 또 저희 TINTOP만의 느낌을 가지고 정말 이번에 멋지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아마 보시고 들으시면 TINTOP의 색깔을 제대로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번 저희 TINTOP의 재미있어 뮤직비디오 포인트는요. 일단은 굉장히 색감이 강하고요. 패션 화보 같은 그런 컬러감이 돋보이는 뮤직비디오입니다. 그리고 멤버마다 개성있게 다르게 표현했으니까요. 그 점을 자세히 보면서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정규 2집 앨범 타이틀곡 재미있어 라는 곡에도 저희 TINTOP 하면 뭡니까? 저희 TINTOP 스텝이잖아요. 가볍고 현란한. 스텝 춤이 역시나 이번에 앨범에도 안무에 들어가 있고요. 일명 히얼스텝이라고 하는 춤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하면 좋을 TINTOP 스텝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답답할 때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집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출퇴근길에 이렇게 다니시면 살도 뺄 수 있고 아주 좋아요. 네. 최고입니다. 팀 탑의 재미있어 뮤직비디오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네. 이틀 동안 정말 새벽에 이렇게 같이 고생해주신 저희 촬영 스텝 분들과 우리 스텝 누나 형들 너무 고맙고 우리 멤버들과 함께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뮤직비디오를 찍게 됐는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너무 재미있었고 역시 멤버들도 있어야 진짜 밝기가 차고 웃음이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재미있어 뮤직비디오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팀 탑의 리엘이었습니다. 팀 탑의 리엘이었습니다.